안녕하세요. 어제 유자망파족이 매입해서 영화오도 주무실에 넣어놓고요. 오늘 판매한다. 지금 120명 파족이고요. 23cm 정도 나오는데 무시알은요? 23cm에서 22cm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. 140명 파족입니다. 무시알 22cm가 좀 넘죠? 그리고 160명 파족입니다. 21cm 좀 넘습니다. 120명 파족이는 23cm 내외이고요. 140명 파족이는 22cm 내외이고요. 160명 파족이는 21cm 내외입니다. 한 상자 15kg로 마칠 거고요. 한 상자 7.5kg로 마칠게요. 그리고 마리수 차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파족이는 120mm, 140mm, 160mm라 해도 무게가 다 다르고 마리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리고 유자망 참조기라서 선도가 좀 떨어집니다. 제가 받으면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심한 냄새는 아니에요. 냄새에 민감하시면 지금 주문하지 마시고 12월달에 찬바람 날 때 주문 부탁드릴게요. 어제 매입한 대먹갈치 입니다. 오후에 이렇게 소분해서 나눠놨는데 눌려가지고 뱉어지는 게 좀 이상 있네요. 주로 3지 내외입니다. 3kg에 2미, 8미, 9미, 10미 그렇게 담았습니다. 아까 밖에서 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. 그리고 얼음 넣고 위에다 갈치 올리고 포장해서 지금 냉동실에 넣어놨어요. 변태진 게 좀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. What. By the way. 그리고